드론나 빨리 드론나 빨리 드론나 빨랑하라 딴거 봐나? 아니다 나 드론 못붙여 저 드론 없어서 실드 한번만 부지기 아 이심 풀렸어 맞아 걸어주세요 실드 한방 만날게요 실드요? 실드로 이심 안달려요 안발리나? 어떡해 제가 어벤던드론 하나 해드릴테니까 이거 주워갖고 이심엔드론 저한테 가까이 부세요 아니다 제한테 가까이 붙으세요 아니다 저한테 가까이 붙으세요 아니다 저한테 가까이 붙으세요 물려 보낼테니까 에일마가 맞고 있네 저한테 가까이 붙으세요 업앤던 해드릴게요 됐어 오케이 업앤던 했어요 저거 주우세요 드론 넣었어 드론 넣었어 아 조심해 조심해 저거 뭐야 오브로드 하이 뭐 하려는거지 쟤 죽음을 준비하는거지 샌댐 다 들어가고있어 샌댐 다 들어가고있어도 잘 라곤 넣고 딸걸? 여기서? 이쌤 잘 들어가나? 샌댐 다 들어가고있어 샌댐 다 들어가고있어 쟤는 우리 라곤 하려면은 한 아니 지금 저거 벗을거 같은데 정비를 벗는거에요 저기도 오브로드 오브로드 이미 다 벗는거 아닐까요 오브로드 하이 오브로드 하이 아 뒷팟에다 다 넣어놓으려고 그러네 저거 아 미쳤네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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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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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늦었네 다 넣었겠네 이런거 지금 암호하는 저거 천장인거 보고있나요 아 근데 저거 어그레스 받을때 어 못해 어그레스는 넣을때는 못해 아 그래 봐봐요 일단 나이스킬 모바일 뒷팟도 까세요 안 까지잖아 저거 저거 리브포스있어 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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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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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특별한건 없었네 어 저 모바일 뒷팟 쓸 수 없죠 저거 비우던것도 아니었고 안돼요 타이밍이 좀 늦은거에요 다크블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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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블레이드